오랜 기간 진행 중인 동해 중부선 철도 삼척 경북 포항 구간 공사가 내년 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강릉과 부산을 열차로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데요. 당초 기대한 2시간 30분대 이동은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동해선 철도 삼척역입니다.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 철도 토목공사와 동해 포항 전철화공사도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이 요청한 내년 예산 159억여 원을 그대로 반영해 국회 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강릉 동해 철도에 더해 강릉과 부산을 열차로 오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다만 새로운 철도가 개통한다고 해도 강릉에서 부산까지 열차 이동 시간은 당초 기대한 2시간 30분대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투입을 예정한 KTX 이음 열차 제작이 지연되면서 최대 시속 150km 수준의 열차가 우선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릉과 부산 부전역 간 소요 시간을 3시간 52분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릉 3척 철도 개량이 더딘 탓에 당장 강릉 부산 직통 열차도 운행이 불분명합니다. 4년이 지연된 동해 중부선 철도 준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과 영남권을 잇는 혁신적인 철도망이란 기대를 충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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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1호